우리 선수분들한테 메달을 걸 거꾸들고. 아니, 저거 무너운지 제가 받고 있을 거예요. 아니, 왜냐하면 그만큼 또 자랑스러운 일이고. 그렇죠. 근데 또 어디서 또 멜 때도 별로 없으니까 또 여기서. 매는 거 나쁘지 않죠. 이름이 써 있어요, 아니면 그냥 바뀌면 안 되죠? 종목만. 종목이. 아니,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동메달은 약간 그게 벗겨진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? 아니,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, 지금? 아니, 정말. 아니, 정말. 아니, 정말. 아니, 정말. 엄청 많이 벗겨졌어. 엄청 많이 벗겨졌어. 민정 씨 거 벗겨졌죠? 이게 벗겨지게. 벗겨지게 만들면 돼, 이걸. 벗겨? 올림픽 위원회, 여기. 매주니까요. 아, 예. 이거 한번 봐도 돼요? 네. 아, 야. 형, 무겁죠? 와, 묵직해. 무거워요? 진짜. 저희 좀 봐도 돼요? 네, 여기. 실례가 아닌. 어, 은. 실례지. 실례가 아니면. 아, 그리고 이 양반들 믿지 마. 여기 좀. 그래. 아니, 은은. 은은 안 벗겨지지? 아니, 은은 100% 은이에요. 아, 이거 다, 다, 다 도금이야, 다 도금이야. 아, 저 은은 진짜 은이래요, 여기 지금. 은은 진짜 은이에요? 아, 100% 은이에요? 아, 통으로? 이거 통은? 금은, 금은, 금은. 금은요? 이게, 이게 구리랑 좀 섞인. 구리랑 섞인. 은은 통 은이에요? 은이 제일 좋은가? 야, 은이랑. 은이 제일 좋은데. 은이 원가가 제일 비싼데. 죄송합니다. 원가. 가격은 은이 더 나갈 수도 있겠는데, 아니죠? 아, 이것도. 아, 너무 멋있어요, 다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박수! 아! 아! 최인근 씨 알아요? 네. 아, 이뻐습니까? 어, 장훈 씨. 아, 이뻐습니까? 어, 장훈 씨. 이뻐요. 이쁘고, 귀엽고. 아, 이쁘고 귀엽고. 샤우팅. 맞아요. 듣고 싶으세요? 맞아요. 네, 샤우팅. 듣고 싶으세요? 네, 듣고 싶어요. 아, 그래요? 싹 쳐들으실래요, 아니면 잘 들으실래요? 자중해, 자중해. 자중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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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건 안 돼. 아니, 그건 안 돼. 아니, 그건 안 돼. 아니, 그건 안 돼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네, 맞아. 근데, 근데 진짜 미안한데 자중해 왜 한 거예요? 아무도 안 시켰잖아. 저같이 하려고 했지, 아니고.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. 이거 한 김에 샴쳐 한 번 하셔. 샴쳐. 아, 샴쳐. 아, 이것도 한번 해 주면 안 돼요? 이번에는 싸초를 시킨 건데. 아니 지금은 싸초를. 지금은 싸초인데. 왜 이걸 왜 하는 거야?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뭘 우리 대단한 걸 바래요. 싸초하라고 싸초를. 이번에 또 바뀌었네. 몇 가지 좀 연결동적으로 보여줄 줄 알아요. 그래서 말고. 그러면 우리 예은이 물 마시라고 물을 건네줘요. 그래 그래. 쭉쭉 줘요 가서. 근데 상훈 씨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. 진짜 땀이 많아. 집중돼서 땀이 안 돼요. 저기까지 한 마리라도 물 주세요. 쭉쭉쭉. 너 서 있어 너 서 있어. 짠말로 짠말로 쭉쭉 해서 쭉쭉 와서. 짠말로 짠말로 쭉쭉 해서 쭉 와서. 짠말로 짠말로 쭉쭉 해서 쭉 와서. 세 celebr래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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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되게 лай 마. 그래 그래 그래. 아니 그. 선수들 뭐 이게 좀 늘 얘기를 드립니다. 운동도 잘하지만. 맞아요 참 정말. 요즘 다 잘해요. 재능이 다재단 얘기예요. 우리 혜정 씨도 댄동 출신이거든요. 댄스동아리 출신이야. 이거 진짜 댄스동아리 출신이야. 자 우리 저기 혜정 씨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음악 틀어드릴까요? 각종 챌린지 출신이에요 챌린지 뭐하나? 아이브 헤아 헤아? 헤아 어려워 아 어떡해 아이브 아이브 야 춤을 볼 줄이야 대박 우와 좋아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잘한다 야 잘한다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아니 되게 유연하네 사랑스러운 챌린지 했어요? 사랑스러운 챌린지? 아 그거 했는데 안 올렸어요 아 왜 왜 왜 저 별로였어요? 왜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았어요? 네 사랑스러운 챌린지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상욱 씨는 챌린지 같은 거 뭐 한 거 없어요? 아 저는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? 한 번도?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사랑스러운 챌린지 한 번 해볼래요? 사랑스러운 챌린지 쉽죠 이건 괜찮지 아 이건 쉽죠 상욱 씨도 사랑스러운 챌린지 사랑스러운 챌린지 사랑스러운 챌린지 사랑스러운 챌린지 사랑스러운 챌린지 둘이 하는 거야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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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동실 잘하니까 자 그러면 이 다음엔 두 분이고 그 다음엔 상욱 씨하고 예은이 예은이 오른발부터 해요 오른발부터 이렇게 하나 이거 이렇게 하고 하고 이거 하고 또 왼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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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갈게요 상욱 씨 자신 있게 해줘야 돼요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자신 있게 잘한다 하트 하트 잘한다 잘하네 오른쪽부터 잘하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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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한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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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what 마지막에 어버치기 어버치기 은홉 하트 아ıyorsun Fortunately 하트 엔 deix 하트 자, 학생들! 형, 그쪽으로 가. 아, 안 맞아, 안 맞아. 야, 안 맞네. 왜 안 맞아요? 일부러, 일부러. 아, 일부러. 야, 센스. 일부러, 일부러. 자, 다음은 박상원, 지혜은. 박상원, 지혜은. 박상원, 지혜. 아, 센스. 이쁘고, 귀엽고, 샤우팅. 박상원, 지혜은. 아, 지혜은, 지혜은. 가자, 가자. 지혜은 가자. 예은아, 열심히 하자, 열심히. 투 투 페이, 투 투 페이. 자, 하트, 하트, 하트. 아, 좋았다. 아, 좋았다. 아, 좋아. 아, 좋아. 감사합니다.